올해 상반기 소재, 부품, 장비 제품의 일본 수입 비중이 15%선을 소폭 웃돌아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부장 수입액은 1,300억 66,700만 달러 중 일본 수입액은 200억 7,200만 달러로 15.4%에 불과했습니다. 이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2년보다 9%포인트 낮아진 수준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하락세가 더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수입 다변화와 소부장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대일 의존도는 갈수록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.